그러면 맵을 쟁탈전으로 해야겠다 쟁탈전에서 쟁탈전 오아시스는 안 돼 오아시스는 오아시스는 빼고 랜덤 리장 됐네요 리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아 근데 오늘 마우스 상태도 별로 안 좋고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아 이거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아까 보니까 엄청 잘하시던데요 아니 상대편을 내보내버리셨는데 경쟁전에서 상대편 한 명을 내보내버리셨는데 음 아이 불안한데 일단은 룰은 어 거점을 100% 다 먹는 쪽으로 하죠 먼저 먼저 100% 다 먹는 쪽으로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은 게임이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지 않아요 인원수를 좀 줄여넣고 1대1로 해야 되지 않나 이거 계속 배기적 모드로 되지 않아요 지금 바로 시작하게 만들어놔가지고 아 이거 되는구나 예 세팅받고 나서 하면 될겁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골 못 넣으면 불안한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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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일단은 골 3포시 넣었으니까 예 아 일단은 난 못 넣었는데 아 이거 클났다 할만할 것 같네요 응 골을 넣었으니까 할만할 것 같애 그냥 여기 둘게 아 아오 아오 형도 두 대를 흐이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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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어어어어어어어어 많이 아프네요 어저스 아 아깝다 아 음.. 어? 은밀하게 덫을 놓습니다 어 지금 여기다 뭐 하려고 한거? 아하하하하 아아 못보실 줄 알았는데? 아 아팠다 아 아프다 갑자기 조명당한다 오우 맵나 아프네요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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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계시네? 어떻게 이리로 왔지? 아우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아 이거 주의를 못하네 아 잘 안죽는데? 죽을듯 죽을듯 안죽네 아 왜이리 빨리 나오셔 아 일단 먹어봐 이제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여기있네 어이 깜짝이야 내가 전해 이 얘기는 잘 모르겠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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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탄 날렸다 폭탄 날렸다 아따 나에겐 아주 궁이 있어 하하하하하하 아 이거 관심있는 사람 쓰읍 불알한데? 오케이 사냥꾼이 은밀하게 덫을 넣었습니다 저 거점은 우리꺼야 직장 어이 깜짝이야 하하하하하하 언제 오봤지? 아 어디 오봤지? 아 이거 보고 있었네 아 여기서 보고 있었네 하하하하하하 나 진짜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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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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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내도록 하죠 아 맞습니다 끝내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하 아 네네네 끝내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하 아 끝내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요? 아 왜그래요? 3판 2선 승진 해야지 하하 아 다판이죠 하하 하하 3판 2선 승진해야지 한국사람은 3판이 3세판 몰라요? 3세판 하하 그러면 하하 아 딱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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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안한데 불안한데 어 뭐야 아 똑같은데가 나왔네 하필이면 리창도 나머지 아 똑같은데 나왔네 나머지 두개 중에 안나 괜찮습니다 웹이 똑같다고 뭐 우리 플레이가 똑같은건 아니니까요 그쵸 그쵸 활용하는거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죠 안들어가네 음 뭐야 어우 피가 18이야 어 근데 거점이 왜 안먹어져? 왜 격돌증 뜨지? 아 빠지는게 시간이 걸리는구나 아 잡기가 어렵네 어? 안먹어졌어 잡기가 어려워 아 깜짝이야 아니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... ... 환중 어디냐 어디냐 워우우우 와우 Mission 아냐아냐 같이 죽은건 괜찮아 내가 지금 저게 올라가고있으니까 어 뭐야 아니 나 내가 못봤어 언제 뜨셨대 못봤어 어 어 으 으 으 안 돼 안 돼 아 돼 왜 뒤에 계셔 왜 뒤에 계셔요? 아니 왜 누가 하는걸 보고 좀 따라해봤어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확실히 이게 다르네 에임 예측이 바로 보이는구만 흠 널 위해 준비했어 흠 여기면 되겠지 흠 폭탄 날라오는거 봐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응? 으응 왜 안맞아? 어 뭐지? 쉬부터 터뜨린거 왜 안맞아요? 어 뭐지? 어 왜..왜 안맞아? 아니 왜 안맞아? 아아 진짜 아아 어 뭐지? 어 당연히 맞을줄 알았는데? 연패 1 아아 이거 참 어 이상하다? 나 할때는 단판이었는데 왜 이번에는 두판이야? 어 알죠 3판 2선승이라고 하셨잖아요 2판 2선승자가 진정한 승자입니까?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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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습니다 3판 2선승이라고 하셨으니까 어 그러니까 음 결승 결승 어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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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신난다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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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안한데 이거? 아하 불안해 아하 아하 안녕하세요 진정크래TV에서 염탐왔습니다 우리 아저씨 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이른빼리 아하 감사합니다 이른빼리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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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착하네 침착해 저거를 딱 저렇게 하고 좌우로 딱 각을 보내 아하 오오 우우 인생 아하 아하 아니! 다 읽히고 있어! 어이야 이걸? 야아 완전 읽었네? 1002 읽었네 진짜? 어이 깜짝이야 아잇! 아잇! 어어! 어! 읽힘 먹었어? 어 잠깐만! 잠깐만! 읽힘 먹었어! 아직 늦지 않았어 아직 늦지 않았어 의아 으하하하하 으아 흠흠흠흠 앉아서 오는거 봐 흐으흐흐흐흐 앉아서 오는거봐 흐흐 오오오 안돼! 안죽어? 으아하하하하하하하 흐흐흐흐흐흐 안죽었어 가까워 으흐흐흐 으흐흐흐흐x lynn 흐흫 아우iesz 정면으로 폭탄을 안하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가버렸네 싸우 아 진짜 아 여기 있을 거 알았는데 이거 걸렸네 안돼 안돼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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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아니네 1대1이네 한 번 더 해야겠네 게임룰을 그렇게 정하셨네요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진짜 승자네 알겠습니다 게임룰을 이렇게 하셨구나 아 얘 그런 걸로 하죠 아 얘 그런 걸로 하죠 네네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그냥 여기 돌게 오우 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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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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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평타대 먼저 맞았어 아우 여기 뭐가 돼 여기 뭐가 돼 igation 오우 알이 아 오우 아 오우! 오우! 아오우! 죽는거야! 충분히 새겐 냉정하다고! 역시 입장 primavera 어디야? 저기 있구나 도취를 못 봤네 어 뭐야 이게 뭐야 진짜 숨어있는거 정말 잘하시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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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Su pui과BL 사냥을 할 수 있으므로 겉은 원품이다 죽어간 거다! 여기에있는군요 파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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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계시는구나 아 깜짝이야 아 이게 뒤에 있네 아니 아 아 아 92%에가 버렸어 아 진짜 아 진짜 와 침착했어 굉장히 뭔가 스릴 넘치고 아쉽고 재밌기도 하고 그러네요 어떻습니까? 재밌네요 네 아 재밌네요 저도 좀 더 연습을 해가지고 와서 어 근데 많이 잘해주셨는데? 너무 많이 실력되셨는데? 어 이거 이거 언젠가는 또 청추라고 하라면 기회가 또 올 것도 같습니다 뭐 머지 않아서 볼 것도 같습니다 아 이거 자리가 아 약간 위험한데? 수고하셨구요 우리는 다음주 금요일에 또 같은 컨셉의 방송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다른 컨텐츠가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다음주 금요일에 다시 수고하셨어요 네 다음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뿅 acht 앙